네, 김재희의 예증의 강 불러보겠습니다. 키는 D마이너로 부를 거고요. F키 하모니카로 전주, 간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F키 하모니카로 전주, 간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 건너 저 끝에 있는 수많은 조약골처럼 당신과 나 사이에 사연도 잘 안았어 사랑했던 날들보다 미워했던 날이 더 많아 우리가 다시 저 강을 건널 수만 있다면 후회 없이 후회 없이 사랑할 텐데 하지만 당신과 나는 만날 수가 없기에 당신이 그리워지면 저 강이 아석하다오 사랑했던 날들보다 미워했던 날이 더 많아 우리가 다시 저 강을 건널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시 저 강을 건널 수만 있다면 하지만 당신과 나는 만날 수가 없기에 당신이 그리워지면 저 강이 아석하다오 당신이 그리워지면 저 강이 아석하다오 그리고 당신이 그리워지면 저 강이 아석하다고